광진구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구청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광진구는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별 심층 상담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1대1 컨설팅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단에서 활동 중인 진로진학전문교사진 10명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능 점수에 따른 희망대학 지원전략과 대학별 최신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